스테이! 안녕!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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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재미있게 즐기고 있나요? 다시 한번!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면 더 크게 소리 질러!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테이의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네! 바로 스테이 피처링으로 앵콜 무대 안락! 마지막 퀘스트를 클리어하시면 저희가 바로 스테이 곁으로 달려갑니다 지금부터 스테이 피처링 타임 레디! 스테이 피처링 가이드! 박수가 나오면 박수를 짝짝! 하트가 나오면 스트레이 키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머리 위로 크게 하트를 그려주시고 외쳐주세요 하트 하트! 스테이 피처링 데뷔 나오면 모든 스웩을 담아 다! 오른쪽 왼쪽 정확하게 다! 다음은 스테이 팬 피처링! 스테이 파트에서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의 댄스 피처링! 댄스 피처링 타임이 시작되면 다 함께 안무를 맞춰주세요 스트레이 키즈와 스테이의 군무가 시작됩니다 개쿨! 개쿨! 자 그럼 몸풀기로 제일 쉬운 개쿨부터 시작해볼까요? 렛츠 스타트! 빠른 나!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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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웨이 꿀 볼 때도 개쿨 개쿨 난 지루해 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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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꿀 나도 먹고 싶어 오늘은 안될게 뭐 있어 오랜만에 꺼낸 바지에선 돈이 오늘 점수 값은 구독값은 마영돈니 아침부터 운수대탕 오늘따라 기분 꽉꽉꽉 고수수한 공민도 없는 나의 러브게 분위기 없는 눈에 널 잡아주자 믿고는 한 번만에 나는 고민하지 말자 그의 만큼은 일어나봐 개꿀 개꿀 그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개꿀 개꿀 매일 걱정 안하며 날아갈 거야 오늘 난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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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대 오늘 뭔가 달라 그렇게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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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하지만 운수 좋은 날 가쿠가 지금 이 분위기 살려서 최고 레벨에 도전해볼까요? Stay 지금부터 미도 속으로 렛츠 고 Tiago 3,2,1,2,2,3 Go GTA 눈물 속에 뛰어든 건 아니까 I'm OK 나의 땅 도저 속에 빈 빈틈 내려보며 FLY Y-O-K 저 위로 갈래 저 위로 갈래 저 위로 갈래 O-O-O-O-O-Y-A-R flowing circle 저 위로 갈래 저 위로 갈래 저 위로 갈래 모두 갈래 도저히 먼저 갈래 나의 대답 제ij 제ij 터뜨려 모두 겨우 부리겠지 스트레이킹 힘들지 않을 것인지 적을 속해 뛰어들 건 아닐까 I'm OK I'm OK I'm OK 족귀가 돼 족귀가 돼 족귀가 돼 족귀가 돼 목걸 진정에 속해 결혼 중도 내게 I'm OK I'm OK nuovo 족귀가 돼 족귀가 돼 Can't die Mir. êu 1, 2, 1 1, 2, 1 1, 2, 1 한국대인 여기 내 동네 보고있어 파워 day 정리 라이밍 정리 라이밍 정리 라이밍 정리 라이밍 스테이! 라스트 퀘스트! 스테이의 함성으로 이것을 가득 채워주세요! 스테이! 준비됐나요? Make some noise! 트웨이스 양이 직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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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게요, 스테이! 감사합니다! 참... 참... 잘하고 있어라는 노래가 확실히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스테이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쓴 곡인데 막상 생각해보니 무대 위에서 같이 스테이랑 같이 부르니까 이제 저희도 물론 스테이한테 전달한 메시지인데 스테이도 같이 부르니까 스테이도 저희한테 전달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확실히 더 그만큼 느껴지는 것 같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게 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서 아무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희도 저희가 잘하고 있어는 잘하고 있어라는 노래를 괜히 만든 게 아니고 스테이 스테이와 앞으로 계속 함께 그... 꽃길만 걸어갈 수 있게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손 잡고 걸어갑시다 어떤 일이 생겨도 저희가 물론 스테이도 스테이가 저희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저희가 스테이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 이거는 스테이 퀴즈만의 약속입니다 약속! 스테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정말 우리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저희 보고 있을 때 스테이가 뒤에서 잘하고 있어 불러주실 때 하...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첫 콘서트에서 이렇게 우리 스테이가 이렇게 재밌게 또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많이 열심히 달려왔고요 또한 스트레이 퀴즈만의 매력 색깔 또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와서 무대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스테이 밖에 없다 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또한 이렇게 여기 와서 보통 유 맥 스트레이 퀴즈 스테이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뒤로 보니까 유 맥 스테이 스테이라고 써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진짜 스테이 덕분에 우리가 스트레이 퀴즈가 됐고요 그동안 스테이가 스테이 있어서 스테이 있어서 진짜 행복한 사람 밖에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테이 너무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무대만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한 명씩 소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부터 가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무대를 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스테이를 보니까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멋있게 잘했어요 그래도 멋있게 잘했어요 그만큼 스테이가 저를 저를 또 저희 스트레이 퀴즈를 웃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희도 저희 스트레이 퀴즈도 스테이를 기쁘게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꼭 항상 힘들 때도 옆에 가서 저희가 장난치면서 웃게 해주고 싶고 웃을 웃고 있을 땐 더 웃게 해주고 싶고 계속 웃게 해줄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저희 옆에서 꼭 스테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뭔가 어제 어제랑 오늘 두 번 콘서트를 했잖아요 어제는 척호훈이었을 때 되게 어 되게 재밌고 그냥 되게 척호훈이라서 감격스럽고 신기하게만 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가 되니까 제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 제대로 알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어 참 이번 한해 되게 음 다이나믹하게 보낸 거 같아요 되게 재밌던 일도 있었고 너무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정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참 그때 뭔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랩을 하고 춤을 추는 게 되게 자신 없던 때가 있었어요 이번 년에 아 그럴 때 되게 그러면서도 이제 막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겨나가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겪고 그랬는데 참 저희만 이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고 우리 스테이도 같이 힘들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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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묵묵히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콘서트란 자리에서 같이 함께 빛날 수 있게 같이 즐겨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오늘 너무 멋있던 무대였던 것 같고 리노 형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저희 곁에 항상 스테이 해주세요 저희도 여러분 곁에 계속 스테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물 인물 아닙니다 땀입니다 아 땀이에요 아 하 하 하 하 하 으 하 하 하 하 일단은 이렇게 즐거운 무대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테이 덕분이었던 것 같고 오늘 무대 하면서 정말 스테이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스테이가 신나 보이고 정말 즐기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정말 흥분을 하고 더욱더 즐기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정말 우리 스테이는 저희의 그리고 저의 행복의 군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스테이의 행복의 군원이 되고 싶고요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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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울 뻔 했잖아. 어때요? 일단 스테이 빛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항상 떠오라고 감사합니다. 또한 스테이가 이렇게 옆에 있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정말 이번 콘서트를 위해 저희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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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열심히 한 기억밖에 없고 지난 시간들이 정말 연습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고 멤버들 신경 쓸 여유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소홀해진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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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콘서트로 인해 다행히 와 닿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여러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일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걱정됐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희를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더 아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네 정말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요. 그냥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정말 떨어지기 싫고 저는 정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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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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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ел whoever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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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주변에...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벽들이 있었고... 저는 여러분들이랑 그냥 즐겁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자꾸 마보가 부딪히니까... 아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휴... 아, 근데 진짜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 다 힘든... 다... 아휴, 괜찮아... 세상... 그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요... 스테이 어디 안 가요! 스테이 안 가! 스테이 어디 가! 스테이 어디 가! 스테이 어디 가! 글쎄, 어디 안 가요... 계속 옆에 있어야 돼요... 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부끄럽지 않은 스트레이키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어... 승민이 얘기해 볼까요? 현진이 금방 올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알겠죠? 아이고 네 네 네 사실 저희 8명 모두 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8명 모두 다 이번 콘서트 어제랑 오늘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진짜 딱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솔직히 저도 진짜 너무 그런 기분이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주셨을지 정말 잘 알아서 어제랑 오늘 진짜 이렇게 긴장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대에 들어가기 전엔 항상 긴장이 되는데 너무 긴장돼서 막 아 왔어 왔어 아 현실 왔다 너무 긴장돼서 아무튼 되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진짜 멀리서 저희 응원 하나만으로 진짜 여기까지 와주시고 먼 발걸음 해주시고 또 진짜 목이 쉬어라 소리 질러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무대에서 제일 빛날 수 있는 건 저희지만 저희 뒤에 항상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항상 도와주시는 우리 회사분들 그리고 우리 헤어 메이크업 누나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누나들 그리고 우리 무대 감독님들 그리고 든든한 우리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우리 여덟 명 멤버들 그리고 우리 스테이 그리고 우리 스테이 덕분에 진짜 그분들 덕분에 오늘 무대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서서 조명 받고 있는 게 항상 아직도 잘 믿기지 않고 막 마이크 차는 것도 솔직히 진짜 아직도 잘 안 믿겨요 제가 가수가 됐다는 것도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이랑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정말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팀이자 멤버 승민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빈이예요 사실 제가 원래 되게 가수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울음도 많고 되게 여리고 이랬던 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을 하면서 아이돌을 하면서 정말 진짜 강한 정신 그리고 멘탈 그리고 의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아무리 힘들고 진짜 아무리 주저앉을 것 같아도 절대 울지 말아야지 그랬었는데 어 잘하고 있어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는 스테이에게 불러드리고 싶어서 만든 노래고 진짜 누구나 되게 힘들고 지칠 때 많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진짜 불안하고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힘을 드리고자 잘하고 있으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오늘 무대를 하면서 저희가 부르는데 스테이도 같이 불러주시는데 그 노래를 저희가 듣는 거 같았어요 저희가 부르는 거지만 스테이가 저희한테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 같아서 정말 울컥했고 정말 정말 감동 받았고요 그리고 진짜 항상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만 가장 크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이렇게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 같아요 진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스테이 눈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 주시거든요 진짜 예를 들면 집에서 엄마랑 아빠가 누나가 나 쳐다봐 주는 것처럼 되게 그렇게 쳐다봐 주시는데 아 진짜 그럴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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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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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약간 천사된 기분 약간 진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같아요 스테이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가 공연이 저희 콘서트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난 지금 이 순간은 여기 계신 저희 스테이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 순간을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선물해 드렸 드렸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테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테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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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좀 더 자세히 우리 스테이를 좀 보고 싶은데 한번 인사를 따로 따로 이렇게 드려보려 하는데요 해뵈구요 저희 저희 잘 보이시죠 우리 왼쪽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명 United 한국인 헤 라이브 한 명 한 명 다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구역, 저희만의 구역이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멤버들 우리 리너, 우리 한, 우리 아이엔, 필릭스, 현진, 승민, 창빈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데뷔 날은 이제 3월 25일 작년이었죠 데뷔한 지 이제 1년 반 넘었는데 저희가 드디어 첫 콘서트를 하게 되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언베일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많이 긴장했던 이유가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스테이 그리고 우리 지인들한테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긴장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스테이 덕분에 저희가 무대 위에서도 편할 수 있어서 진짜 우리 스테이가 너무 우리 스테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스테이도 저희를 통해 편안했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여기서 그냥 다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냥 우리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어차피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그쵸? 시간 돌아오진 않아요 그 지나간 하루들을 다 그냥 잊고 오늘부터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더 좋은, 더 이쁜, 더 행복한 추억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 물론 많은 소중한 분들이 오셨는데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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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도 저희 보러 와주셨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오늘의 vip 우리 스테이가 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스테이가 왔어 오늘 스테이를 속에 스테이가 왔어요 멋지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덕분에 저희가 너무나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약간 이게 기브앤테이크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힘을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영원한 에너지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무대 진짜 새벽 새면서 만들어주는 우리 퍼디팀 쌤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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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너무 고생해 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매니저 형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희 jrp 식구분들 모두 그리고 감독님들도 박수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아쉬우니까 아쉬울 땐 사진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포토타임을 가져볼게요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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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있어요 좋아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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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 비니하면 사진 찍지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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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카메라 갖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사진 찍어드릴까요? 좋아요 아 꾸었는데 아우 하유 자 스테이 준비됐나요? 어우 어우 너무 이쁘다 자 저희 하나 둘 셋 외치면 다 같이 흠 다 같이 스트레이 키즈 외칠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스트레이 키즈 자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스테이 사랑이 어때요? 좋아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스트레이 사랑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연진이 오늘 갖고 왔어 오늘 갖고 왔어 오늘 갖고 왔어 캄메라 자 우리는 뒤로 가시죠 좋아요 우리 스트레이 얼굴 비춰주세요 네 기저 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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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나왔어요 스테이 스테이 잘 나왔다 스테이 때문에 힘들지 않아 너무 이쁘게 나왔다 스테이 엉덩이 안 아프죠? 네 아파요? 네 아파요? 아프면 일어서어서 몸 좀 풀고 찬이 형 근데 아까 울다가 지금 웃잖아요 그럼 엉덩이 불 나요 네 네 천천히 이따 봐요 네 안 따가워 불 났어? 불 났어? 불 나는 게 아니고 불 난다고 이거 불 불이 왜 나 불이 왜 나 불이 나 죄송합니다 제가 네 우리 아 자 그러면 예 어 사미야 우리 스테이와 스트레이키즈 이야기는 계속 가는거죠? 계속되죠 스트레이키즈와 스테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맞아요 진짜 우리 스테이를 저희가 직접 곁에서는 이렇게 막 지켜드리고 이렇게 응원을 해드릴 순 없지만 항상 좋은 무대와 좋은 음악으로 진짜 항상 힘을 드리고 어 네 네 힘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우리 스테이는 스트레이키즈가 지킨다 워우 워우 디스트릭라인은 안럭한 만큼 오늘부터 계속 함께 열심히 달립시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네 오늘 하루 마지막까지 다 같이 함께 달려볼까요? 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아 하하 자 여러분 저희 인사드립시다 네네 좋아요 복균 형 저의 그 우리 두 가지 버전으로 할까요? 하나는 오늘 나온 버전이고 하나는 원래 그 버전 하나는 원래 그 버전 두 개를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럼 오리지난 버전 가볼게요 자 여러분 준비됐죠?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도 스테이 이죠 이거 오늘 버전이죠? 스테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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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하나 둘 셋 스테이! 유 멘트 스테이! 스테이! 저희도 스테이죠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 스텝업!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였습니다 마지막! 달립시다! 한번 더 가자! 아우, 스테이! 해주세요! 놀아보자! 후! 헤이! 에이! 에이! 막골라 믿어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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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I'm upset 확실한 답은 어디에 있을까? 답답해, 또다시 나는 turning back 차라리 이렇게 물어 표가 내간 세상에 살 기분 다듬기 자신은 확실히 아는 우리나라 안 같아 어! 꼭꼭 수워라 원하는 카라볼라 말도 같아 또 나를 찾아가 컴이 컴이 또 소리 소문 없이 꼬리꼬리만 헛탈치고 다시 나 자신의 히트를 찾지 지질이 재미없고 자신 유발하는 너네 자세히 소화하고 싶어 또 반복하지 올해 또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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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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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tter be I better be Rock all that mean on m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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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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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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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불빛 나는 게 낫지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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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불빛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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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Silver youtube Like a Wow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It hungry Good news You got it Young people 불안한 전체 이스라엑 내 자의 전체 그 신고 저 혼란색을 열었 좋아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지나기 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떨까 마치 그 무단한 나 자체 아무것도 원하네 끝이 불가능해 우리 되는 꿈이나 꿀래 그래 그냥 점이나 잘래 일찍이 재미없는 척은 유발하는 날 딱 돼서 하고 싶어 또 반복하지 올 때 불안한 불안한 불안하게 аков이 나프다시 난 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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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거 Chef I'd rather be 나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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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너라고도하고 싶어! 워우! 레슨 킨! 이건 진짜 후회 없이 놀다가야 됩니다 같이 뛰어놀아야되요 줍줍줍 스트레이킹 그대로 따라 보자 watch out hey Q19 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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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서 뭐 할 거니 넌 같은 카페 위에 있는 스타와 같이 위치 밖에 그렇게 하면 밤에 다들 전부 조심하길 바라니 누가 필요해 I said I'm the best at you but somewhere 관객들은 모두 감탄해 네가 박살렛던 무대 지내볼게 깜짝이야 너의 고집 보지 못한 너의 또끼 소식 없던 도피도 얻을 수 없기 좀 잊어버리게 오 어느 순간 살지네 오 갑자기 떠나가네 넌 멀어지지 마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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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줘 1 2 3 내 꿈속에서 널이 자리난 것 같아 야 야 야 눈 뜨면 내 앞이 널이 사라진 것 같아 야 야 야 내 이런덕으로 내게 들이대고 볼래 야 야 야 3 1 야 야 야 1 2 2 3 야 야 야 어허허허 어느 순간 사라지네 어허허허 갑자기 떠나가네 다 멀어지지마 everyda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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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부쳐맞여! 내 손을 꼭 들고 맞춰! 야야야! 계속 너의 자리에 놓고 같아 야야야! 눈뜨면 내 앞에서 좀 달라진 것 같아 야야야! 난 천국은 없어 내가 둘이 되고 말아라 야야야! Say what! 야야야! Say what! 어허허허 널 갖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뭐제도 자신감 속에서 범한의 나이 한번 또 받을 수 없지 않아 이것만 잘라줘 I like anybody else who will like you baby baby 말 건 내 욕심이지만 네가 이거 듣기로 난 끝까지 지켜봐줘 난 돼있어 모든 총리 잘 때마다 이 희생각해도 다른 놈들은 다 희락이 너무 많아 내게 네가 달려줬던 철가 없어 1,2,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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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 꿈속에서 멍청이 난 것 같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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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눈뜨면 내 앞에서 널 사라진 것 같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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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난 사물어진 내게 들이대고 볼래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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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 꿈속에서 멍청이 난 철이 난 것 같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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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눈뜨면 내게 널 사라진 것 같아 가, 가, 가 눈뜨리대고 볼래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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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와 재밌어 재밌어 재밌었다 불태우웠어 여러분 저 갔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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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키즈와 우리 댄스형들 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댄스형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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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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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 감사합니다 세고 감사합니다 세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 툭 좋아볼까요? 고맙니다 Pr np 안전're ust.nts.nts.nts.nts 이랴가 Mashup 제ap 의원들 마사 열심히 들어갔어 demonst리를 storytelling 스테이 고마워요 뜨가 고마워요 도토lt 감사합니다 mus 하인평 잘灣 chairs governments 제ap 고마워 عم 잘 보이죠? 러 하 네 하 안전iskt 조심히 가요 이친 안녕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요 say 안녕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조심히 들어가요 바이바이 바바, 오바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안녕 조심히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바, 바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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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Yeah!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so much! You guys are amazing! Thank you! Till next time we'll see you again! 안녕!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Bye bye! 감사합니다! I love you! 안녕! Stay down! 2층도 안녕!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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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요 안녕 아 가고 싶지 않지만 아 가고 싶지 않은데 미안해요 다음에 다음에 더 봅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갈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앵콜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앵콜 어떡해 미안해요 잘가요 여러분 안녕 앵콜 estens 앵콜 앵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